광저 아시안게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기업으로 당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시키지도 않았거든요. 팬들도 불구하고 2010년 아시안게임 찬발된 운동선수로서의 어떤 목표에서 꼭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배가 난 인원이 51명이었어요. 그리고 항상 남들이 불가능하다.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혼자도 비행판을 하겠다는 생각에 착륙한다면 더. 내가 최고로 불쌍하고 제가 최고로 진짜 다 그런 줄 알았는데요. 시선을 잠깐 돌려보니까 저보다 더 심하게 다치시는 분들도 많고. 나만의 강점은 뭘까? 무엇일까?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재능들은 무엇일까? 남에게 없는 나만의 것을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제가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. 제가 사실 지금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 사실 지금도 지금 신경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. 제가 많이 하셨을 때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일본래들인데요. 지금도 장신 선수 후보로의 스타를 이용하고 있는 과정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